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특별위원회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26일 대통령 직솟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의도 이름센터 놀이올에서 장애인 이동편이 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현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우며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구체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상당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두 번째 특별위원회인 장애인 이동편이 증진 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이 증진 특위는 그간 쌓여온 장애인 이동편이상 문제점을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진 장애가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벽을 만든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과 시설 습에 비해서도 그 효과가 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소통의 문제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수요자들의 니즈에 상대하고 반응해 왔는가를 반성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장애인 이동편이 증진 특위는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제15회 침해 극복의 날을 맞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전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횡성시장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치매 예방 주관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국민들에게 기억지킴이 캠페인을 홍보합니다. 치매 예방 룰렛게임을 참여하면서 쉽게 치매 예방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른 직원들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치매 예방 주관을 알리기 위해서 가두행진을 진행합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치매안심주관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횡성업 시가지에 50여 개의 배너와 전광판으로 국민들에게 치매 극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력치매센터에서는 홍보용 무료 커플들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9, 20일 양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7세 어린이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1일 오후에는 치매 등록 대상자 보호자들과 횡성군 공급면에 소지한 화백나무 숲에서 산림교육 전문가와 가족 킬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치매 극복 주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치매에 대한 평균을 없애고 치매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 체험활동으로 남녀노소가 쉽게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양주 베리어프리 포럼을 통해 베리어프리 영화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양주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베리어프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베리어프리 환경 개선과 베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리입니다. 양주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에 진행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벽이 없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 베리어프리 영화제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양주시와 양주예총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를 함께 감상하며 베리어프리 문화 콘텐츠 제작을 논했습니다. 포럼 4회는 김수영 감독이 맡아 진행했으며 토론회는 김재구 양주시 문화관광과 과장, 홍윤표 양주장애인협회장, 김갑의 전 동국대 교수, 윤혜선 양주여성단체 회장이 참석해 양주시 베리어프리 영화제 준비를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연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노숙인들이 여행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의정시 노숙인 지원센터인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이용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 자유롭게 걷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을 되살려고 보다, 현재,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 따라, 물 따라 현장인문학 프로그램에 대상자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여행이 얼마 만인지 모릅니다. 이날의 여행지는 인천 무의도입니다. 무의도 가는 길목 휴게소도 들리고, 영화 촬영지 실미도 바닷가도 걸어봅니다. 함께 걷는 복지사는 그들의 옛 친구 같습니다. 무의도에서 갈매기도 만나고, 바다 위로 만들어진 길을 걸으며 감동합니다. 세상을 등질했던 이들의 마음을 넓은 바다는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연, 사회복지사,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그들의 수많은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편견을 넘어 뛰어난 작품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한부열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일 남양주시에 마련된 한부열 작가의 첫 갤러리에서는 작가의 단독 전시회, 아트앤아트가 시작되었습니다. 30cm 자로 시작해서 30cm 자로 마무리하는 특별한 그림 기법의 주인공 한부열 작가는 자폐장애 미술가입니다. 작품을 만든 걸로 국제의 출품에서 입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부열 작가가 많은 후배들 작가들한테 보여줄 것도 많고 본인이 아직도 덮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위드아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끝나고 나면 위드아트로 한 번도 개인전을 해보지 않은 신진 작가들하고 함께하는 콜라보 전시를 이어가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가의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미술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작가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블록놀이, 그리움, 안아줘요 등 따뜻한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그림들은 작가의 삶 속 내재된 이야기입니다. 한발 작가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 하면 평면 입체를 바로 표현해내거든요. 입체와 하는 데는 별로 망설임 없이 그냥 선으로 바로 그려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작품들은 작가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들은 장애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세상 속에서 천재적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늦은 배움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무대에서 노인들이 사회자의 문제를 듣고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습니다. 답을 적는 노인들의 손길에는 열의가 느껴집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주최 주관한 2022 원주시 평생학습축제는 즐거운 배움터, 나눔터, 학습터, 평생학습으로 연구러라라는 슬로건으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원주시 문화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존 원주시에서 진행하던 평생학습 수료식을 2020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학습축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축제에는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 다양한 공연, 작품 전시가 진행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도 열렸습니다. 작품을 전시한 성인 문외교실 노인수강생은 늦은 배움에 대한 기쁨과 같은 입장에 있는 노인들에게 배움을 독려합니다. 축가 공연에 참가한 학생도 뿌듯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기 평생학습 교육원 여기에 초청받아서 공연도 했었는데 사실 부족했지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같이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시민들이 즐겁게 배우고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도 평생학습 박람회와 축제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 제13회 횡성평생학습축제 및 제6회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공동주최하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횡성군평생교육실무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2022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2022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하나 되는 도민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남원춘향골 체육공원 1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2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육상, 보치아론볼, 배드민턴, 수영, 사격 등 20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수영장, 다목적 실내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14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완료되어 치러진 대회인 만큼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 사회통합 실현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복지를 직접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24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익산 사람을 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복지 관련 다양한 정보와 현장 복지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에는 각종 부대 행사 등 박람회를 찾은 모든 분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참석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사진 전시 공간에는 내가 사는 읍면동에 복지 서비스 활동과 평소 생각만으로 그쳤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1인 1개자 나눔 갖기 운동까지 진행해 행사에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까지 함께 이 일들을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일수화하고 그리고 21세기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모두 다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시 관계자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풍성한 복지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복지 박람회장에 찾아와 복지 정보를 쉽고 즐겁게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생각할 기회의 장이 된 이번 박람회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가길 희망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사랑을 함께 나누는 음악회가 부산 영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 소식을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 구룡마을 음악회 및 효과의제가 지난 23일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룡마을 음악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살기 좋은 동네의 주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전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는 끝이 보이지 않던 패널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을 잘 해왔고 잘 견뎌내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음악회를 계기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예전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초청 가수들의 멋진 공연에 이어 지역 주민들이 놀이를 열창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음악 퀴즈를 함께 풀고 주민들 간의 댄스 경영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 행사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정을 나누고 음악을 통하여 하나로 화합해 새로운 복지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성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범여성추진협의회가 출범했는데요.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범여성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20일 부산시청앞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 및 부산 지역 100여 개의 여성 단체와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 부산이 한 번도 도약할 수 있는 계획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도 내년 초에 심사를 앞두고 부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반드시 우리 부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부활동을 하고자 이번에 범여성추진협의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나서서 여성의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부산의 더 나은 미래와 인류 공동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범여성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상 최고의 경제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여성의 에너지 결집과 지구적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여성의 힘으로 파이팅!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전남 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친화거리인 OT존을 만들었는데요. 이 OT존이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친화거리 조성 OT존 캠페인을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순천시 시민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적 거리감 감소를 도모하는 장애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상가와 기관 등을 방문해 대체보완 의사소통 팔찌와 대체보완 의사소통판을 나눠주면서 발달장애인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통하게 되려고 한다면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게들에 비치해서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가게 왔을 때 좀 더 의사소통하고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친화거리 조성은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 당사자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대단체를 결성하고 순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발달장애인 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꽃과 풍경을 화폭에 담아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신경화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병에 넘칠 듯이 풍성하게 담긴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가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골의 모습은 정겹기만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광양 아트공간 이음에서는 꽃과 풍경을 주제로 한 신경화 작가의 전시회 그 사랑 그 행복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색감의 꽃과 자연 풍경들은 부수로 수십 번 더 칠해 색감은 깊이 있는 화폭의 자유로움을 더해주고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은 물감처럼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화, 유체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생이 조금 틀려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행하면서 즐겼던 그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촬영했던 사진들이나 외국 풍경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소재로 그걸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소재들이 많고 해서 수채화도 좀 해보고 싶고 민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다양한 면에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계절 따라 변하는 들판의 풍경과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며 그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랑과 행복을 화폭에 새겼습니다. 자연 향기만큼이나 풍성한 색감으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마음에 꽃과 같은 사랑과 행복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동편의계에서는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와 노인, 어린이 등 모두의 편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동편의는 이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행복을 찾아가는 따뜻한 동행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